캐릭터 페어 캐릭터 페어 캐릭터 페어 캐릭터 페어 안녕하세요 나라에요 여러분 저번주에 올라간 캐릭터 페어 후기 영상 모두 보셨나요? 아직 안보셨다구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보고오세요 캐릭터 페어 진짜 재밌었는데 못가신 분들도 많았죠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캐릭터 페어에 못가시는 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열었었어요 바로 오늘! 그 이벤트에 당첨자분들을 뽑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와~~ 저희가 당첨자분들을 뽑았어요 아래에 아마 당첨자분들 아이디가 나갈건데 당첨자분들께는 캐릭터 페어에서 나눠드렸던 스티커와 공이 티아랑 실거리를 할 수 있는 전단지를 보내드려요 그럼 지금 바로 선물을 포장해볼게요 뿅! 그녀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그녀데데데데데데 구독! 유튜브를 눌러주세요! wij 이제 눌러주세요! 구독!